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킨스쿠버 인근의 다이빙 장비 오늘도 시작되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뭐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실물을 이렇게 각각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얘는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은 메롱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씩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장비는 사이드 마운트 장비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메롱 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메롱 강사님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롱 강사입니다 네 눈치 채셨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셨고요 자 이거 사이드 마운트 제가 사이드 마운트를 사실 국내에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최송현 씨가 사이드 마운트 하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몰라서 물어볼 것도 없고 우리 메롱 강사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좀 네 일단 이 제품은 레이저 2.5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드 마운트 BCD고요 원래 기존에 2.1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서 약간 좀 디자인 변경이 된 건 아니고 좀 더 보완 돼서 나온 장비고 이 레이저라는 거는 영국인인데 지금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동굴 다이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물백 갖다가 처음에는 만들어서 동굴 탐사용으로 제작을 했다가 거기서 점점 발전돼서 지금 이 제품까지 나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? 그때쯤 아마 2.5 시스템으로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마운트를 교육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한테는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헤데드 마운트 리슴이 좀 반응 딱 아까 들어보면서 일반 우리 BCD보다 가벼우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거 하나 일단은 마음에 들고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폼이 나요 일단 그렇죠 폼이 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폼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보면 국내 한 7R? 아 네 아 또 우리 또 간지가 생명이라 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쉽게 또 포기를 하시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하시면은 탱크를 두 개명이죠 네 우리 또 더블 탱크 다이빙이 있죠 네 그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 7 세팅이 3 이런 말이 있어요 음 네 근데 이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8일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나머지 이 정도가 스킬 아 그래요? 네 제가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문제는 아니 이거는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그런 장비보다 어 이쪽은 이제 윙이고요 네 안쪽이 이제 하네스가 있는데 이거를 몸에 맞게끔 전부 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 거의 교육을 지금 뭐 페리 스페샤티나 네 저희가 좋게 하는 페리 스페샤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코스를 잡고 있는데 거의 세팅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려요 처음에 이 장비를 사갖고 와서 세팅을 하는데 반나절 정도 걸리고요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택 지금 고사이드라는 이제 네이저 클럽이 있죠 음 그 클럽에서는 5일 과정으로 베이지 오픈 오토 코스를 하고 있는데 베이지 코스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팅하는 거는 똑같이고요 음 음 네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 물백 그렇죠 물먹는 아까 처음에 그 이 비시디가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물백 갔다가 뭐 다이빙 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플리니터 뭉치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저하폰을 꽂아서 뒤쪽 위인 쪽에 네 구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게 찢어지거나 그랬을 경우 여기 아니면 세밀하게 구력을 조절하고 싶을 경우 여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아무래도 동굴에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따로 목마를 때 아 물을 집어넣고 들고 들어가세요 아 네 성령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좀 용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장비를 인구님이 한번 입어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? 어 이게 아래에서 오네? 네 아래에서 들어오고 지금 윙이 지금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죠? 이 윙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세팅되어 있어서 좀 쓰실 텐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몸에 딱 붙어요 음 네 이게 메론 강사님이 이게 몸에 딱 붙는데요 이게 이렇게 딱 붙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몸에 해보고 나니까 조금 기능들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네 네 특이한 게 이게 이게 버클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네 일단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네 지금 보통적으로 저희가 사이드마운트는 탱크를 옆구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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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 캔버커를 이용해서 화부에다 하나 걸고 이 번지줄에 이 탱크 밸브 쪽 있죠 걸면은 이렇게 탱크가 세팅이 돼 아 옆으로 이렇게 네 세팅이 돼서 인플렛터 고소 뽑고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번지줄에 탱크 보컬요 음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렇게 D링이 많은 이유는 탱크가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트림젓에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탱크 양성 부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뒤에가 이렇게 싹 그쵸 그쵸 네 많이 봤어요 되게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음 근데 뭐 자세가 안 나와서 내린다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탱크가 뜰 때마다 네 이제 어차피 양쪽 발란스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30바 이상 차이 나지 않게 고기를 이렇게 번거로워 가면서 번거로워 가면서 물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양성 부력이 생긴 탱크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칸으로 하나씩 옮깁니다 음 이거를 네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가 다시 내려가서 뜨는 거를 잡아주겠죠 예전에 되게 멋있었던 게 그냥 봤던 건데 되게 멋있었던 게 이렇게 옆에 끼고 가시다가 어디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했나봐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두 개를 탁 모아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통 그것 때문에 이거 배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이 파우치에는 저희가 뭐 여분으로 쓸 수 있는 번지줄 같은 거 음 이렇게 번지줄 같이 이렇게 뒤에서 네 운영자가 다이버가 이게 다 손에 들어와야 돼요 어 전 안다요 네 제 세팅 저한테는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일단 뭐 엄청 가볍네요 가볍죠 근데 이게 가벼워서 편의성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다이빙 샵 시스템 상에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이 해외 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헬퍼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장기간 맺고 매고선 딱 입수를 하면은 땡크를 친절하게 하나씩 내려줘요 어 그래서 탁 탁 체결하고 그럼 다이빙을 즐기면 되는데 네 국내는 그런게 없잖아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사이드마운트를 하고 싶으면은 사이드마운트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가야 돼요 아 혼자 탱크 두개 맞다고 해서 그걸 다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썼던 거를 다시 다음 다이빙에 똑같이 쓰고 들어가야 갖고 들어가야 남은 거를 그런게 조금 문제가 되고 이 웨이트를 얻다가 거냐는 질문이 좀 많아요 네 그쵸 웨이트 포켓이 없고 그런가 보통 이게 처음에 나온 게 티웨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이저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뒷자로 나온 건데 여기 사이에 처음에는 끼는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사이에 그러면 딱 허리 쪽에 오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웨이트 포켓이 레이저사에서 나와요 근데 17년도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 산 거 보니까 웨이트 포켓을 이렇게 꼽는 식으로 된 게 네 이렇게 나오더라 같이 팔았었는데 아 여기에 꼽는다고요 이렇게 핀 같은 걸로 해서 핀 같은 걸로 해서 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안 주더라고요 네 파악 신분이 누군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네 네 언젠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웨이트 포켓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네 웨이트를 달 수 있고요 아 이게 그런 용도군요 네 그런 용도군요 뭐 그런 포켓이 없을 경우에는 웨이트 하나씩 해서 케이블 타이로 옛날에는 다이밍 끝에 옷도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싱글 탱크로 했다 그러면 이쪽에 탱크가 들어가면 이쪽에다 웨이트를 해서 웨이트를 더 네 그런 식으로 사이드 마운트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크게 제 생각에는 세분류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네 처음에 말씀했던 거 간지 두번째 공기 소비량이 많으신 분들 세번째 난 진짜 전문가처럼 택다이빙 해서 동굴에 들어갈 거야 크게 세분류는 되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 분류에 맞게끔 세 가지 조건에 맞게끔 네 교육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음 뭐 간지 두번째 뭐 공기 소비량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스페셜티 과정 4일 과정만 받으시고 네 즐거운 다이빙을 하셔도 상관없고 네 진짜로 택다이빙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한테 직접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음 운이 좋게 이 레이저에 대한 엄청난 교육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한국에 들어가 계세요 어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군이신가요? 아니요 한국군이세요 원래 막탄에 팀맥스다이브샵이라고 네 대표님이신데 네 이유권 시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세요 어 지금 사이드마운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음 혹시 좀 더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으면 네 그쪽 분은 거기 이유권 대표님한테 받으시는 것도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오늘 사실 뭐 장비 리뷰라기보다는 사이드마운트라는 게 있다 어 그리고 이런 장비가 사용이 된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장비 이걸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우리 메론가사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엄청난 그 자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벙크 잘못하면은 네 네 아이고 네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이드마운트가 네 교육을 받으시려면은 장비를 사셔야 됩니다 음 왜냐면은 본인에 맞게 세팅이 8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을듯이 아 네 본인 장비를 사셔서 교육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대여 장비가 없겠네요 그럼 거의 있으신 분들이 몇 안 계시는데 아 세팅하고 그걸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강사님들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 메뉴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교육받을 때 사서 갔고요 음 그럼 이거는 지금 소비자가 얼마 정도나 지금 이게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고 하면 97만원짜리 또 할인받아서 저는 뭐 이거 또 전문 장비라서 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하면 욕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 뭐 아 100만원이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싼 가격은 아니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그냥 100만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서 교육받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 탱크를 쓰시는 분들과 같이 네네 어울려와서 다니면서 다이밍을 안하고 혼자 싱글 탱크를 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또 보조길에 또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드만트를 중간에 접어요 음 그럼 얘는 사실 중국으로 팔기도 쉽지 않겠네요 거의 못 팔죠 거의 네 네 그리고 다 이렇게 남는 웨빙 같은 건 다 잘라냅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바닥을 끌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어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뭐 워낙 모르는 분야라 네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어떻게 정리가 네 일단 영상을 저희 영상은 항상 참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지 정답을 제공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네 일단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마운트에 입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포기하실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잡고 정확하게 나가실지를 오늘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이드마운트 배우고 싶으시면요 레이저 사이드마운트예요 음 이 레이저 사이드마운트를 배우고 싶으면 네 맥스 강사님한테 문의하세요 음 네 정리 다 됐고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리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좀 생소한 분야라서 장비 리뷰까지는 아니고 사이드마운트가 이런 거다 라는 거 발만 한번 한번 담궈볼까 하는 그런 액션 한번 네 딱 취해보는 거 했었고 자 오늘 이제 여기 저희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할게 했고요 음 그리고 혹시 저희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장비라든지 리뷰가 필요하신 장비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? 아니 혹시 이거 누가 해달라고 해서 되는 건가요? 아 이거요? 아니요 전혀 그거 아니고 아무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수영장에서 못 가고 이래서 컴퓨터를 지금 리뷰를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각 브랜드사마다 대표적인 컴퓨터 네 가지 정도를 조만간 촬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영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상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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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